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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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오늘은 그래니 시간 찾아왔습니다 방금 엄청난 오프닝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니 무려 베놈 버전을 플레이해볼 겁니다 자 아 아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그 집 전체가 그냥 베놈이 돼버렸는데요 하 자 이 베놈의 정체가 뭐냐 바로 신비오트라는 외계 생명체라고 해요 이 신비오트는 특정 생명체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녀석이 할머니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어요 베놈이 된 할머니로부터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오 와우 야 그냥 베놈 그 자체네 빨리 나가야 될텐데 오케이 카키 깔끔하게 발견했어요 초반부터 엄마야 엄마야 일단은 자동차 킬을 얻었거든요 바로 석쿵 먹고 오 뭐야 목소리 이상한데 와 이거 봐라 난리났다 자동차도 베놈한테 지배당했고 그냥 신비오트라 으 으 으 으 보셨죠 방금 안그래도 정신나간 할머니인데 베놈한테 잡아먹혀가지고 더욱더 이상해진 할머니입니다 와 징그러워 완전 베놈 돼버렸네 목소리도 베놈화가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유인해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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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따고 석공장착하고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레니 플러스 베놈 브레놈입니다 와 흐엉 심비오트가 할머니를 완전히 뒤키 감쌌어요 이것이 베놈에게 집에다간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슬슬 부활할 때 된것 같은데 내 드라이버 어두워서 안보여 야! 드라이버 어디갔지? 세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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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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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4회차기 때문에 잘 쏴서 맞춰야 합니다 잘 가시구요 망치부터 합시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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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쪼개주고 설치하고 거의 다 왔다 진짜 방신만 안하면 된다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저게 검이 있잖아요 또 일단 4층문부터 열고 잘라줄게요 이제 가지 아악 뭐하는 거야 이 뻥총아 아아!!! 엄마야~~ 할머니 보내야 돼요. 저거 아.. 짜릿짜릿하구만. 아주 이거 한층 더 징그러워져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훨씬 무서운 거 같아요. 분명히 근처에 올라온다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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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빠르게 지나가자 야 달려 달려 이제 진짜 거의 다 깼어요 저에게 나무 목숨 한 개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집어서 안 들켰지 안 들켰지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쫄깃쫄깃하구만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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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사 바로 바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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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거미가 튀어나올 거거든요 빠르게 먹습니다 바로 가져가야 돼 장난감 킥 가져가고 흐으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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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기다 버려 아아! 뭐야! 말도 안 돼!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